경기도가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광역정부 최초로 청소년 안전망팀을 신설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팀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등으로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경기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업체계를 구축해 위기 청소년 등을 위한 적재적소의 서비스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과제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